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사건은 의혹에서 비롯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는 세 가지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언론이 침묵하거나 의혹이 맹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 수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거나 의혹이 맹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검역이나 권력에 굴복하면 그 사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소금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는 썩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현직 프로그래머님이 분석 결과를 제보해 주었습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현직 프로그래머입니다. 주로 업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 박사님과 조슈아님에게 미안하지만 엑셀 작업을 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지금 시간까지 제가 데이터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 상황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파인선이라는 프로그래머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DB를 생성하고 SQL DB와 소통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모든 지역의 동별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서 사전 빼기 당일 해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253개의 지역구를 구성하고 있는 동별 득표율 자료, 동별 특정후보의 차이를 구합니다. 특정후보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구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울만한 그런 결과입니다. 전국의 1757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 이상 높은 곳은 무려 1752개 동입니다. 비율을 구해보면 99.71% 동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10% 이상으로 사전 득표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 동에서 10% 이상 높은 그런 사전 득표율을 얻어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757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52개 동, 그러니 99.71%의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은 곳은 미래통합당이 한 곳입니다. 1757개가 오는데 한 곳, 민생당이 한 곳입니다. 정의당이 한 곳입니다. 무소속 세계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57개 동에서 1752개 동, 그러니까 99.71%에서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통계학자 이야기들처럼 2의 1200, 1700 몇 성의 1의 가능성이 일어난 겁니다. 2의 1750 몇 성의 분의 1의 가능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1757개 동에서 미래통합당이 10% 정도 이하로 이렇게 이긴 경우는 1474개로 83.89%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로 미래통합당은 당일 득표율 보다도 사전 득표율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모든 동에서조차도 싹쓸이가 아니고 싹싹싹쓸이를 한 거죠. 99.7%의 전국의 모든 동에서 당일 득표율 보다도 사전 득표율이 현저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통계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물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거 조작과 같은 그런 최악의 범죄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돕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우리가 겸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번에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누가 그게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언론을 침묵시킬 수 있고 검찰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난 그런 범죄 행각과 범죄인들이 남긴 지문은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1,757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9.71%에 해당하는 거의 100%에 해당하는 모든 동별 지역에서 사전선거율이 당일 선거율에 비해서 10% 이상을 기록했다. 아마 앞으로 정치학 교과서나 통계학 교과서에서 전 세계 영어권 국가에서 다룰 수 있는 그야말로 참 측정할 수 있는 오차 조작값이란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악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